사순제 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대전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받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에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지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랐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보급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울타리를 둘러쳤다는 것은 땅의 경계가 명확하고 동물이나 도둑들로부터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탑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포도 확이라는 것은 포도를 수확하고 난 뒤 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도밭에서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땅을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납니다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실시간으로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작인들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소출을 보내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오늘 보금에 나오는 땅 주인도 그렇게 소작인들을 믿으며 일을 맡겼고 때가 되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매질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끝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유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소작인들에게 소출을 내라고 땅을 맡기셨습니다 소출을 낸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지도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거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소홀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까지도 이스라엘에 보내시는데 그들은 그 아들, 예수님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분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테오 복음 안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지요 사순 시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한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복음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예수님과 지도자들의 대립이 심해지고 그 대립이 결국 사형선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그 과정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마땅한 소출을 바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특히 사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주 기도하고 정해진 때에 금육이나 단식을 하는 것은 좋은 소출이 됩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거나 봉사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소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잘 마련된 땅이 소작인들에게 맡겨진 것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예언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지금 듣고 계신 이 라디오 강론이나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TV나 신문 같은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두고 바쳐야 할 소출 무엇이 있을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 평화로우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가톨릭대학교 영성관장 김진철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진철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